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3억 원, 82%나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강남은 8.1억 원으로 74% 상승했고, 비강남은 4.5억 원으로 87%나 상승했다고 했다. 노동자 임금은 1,600만 원 상승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8.8억 원 상승해 임금의 55배나 된다. 서울 아파트 구입, 임금 전체 36년, 저축액으로 118년 모아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값은 6.6억 원에서 5.3억 원이 오른 11.9억 원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하락은 커녕, 2020년 1월 10.4억 원에서 12월까지 1.5억 원이 더 올라, 11.9억 원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불과 1년이 조금 넘게 남았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며,